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콩 입니다. 2021년 수능영어 대비 EBS 수능특강 영어영역 14강에 2번 윗글의 소재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을 좀 빨리 해볼까? 라는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4강 2번 광고에서 강함, 강함이란 말은 사람들이 주목을 끌기 위한 여러가지 요소의 활용이란 뜻이에요. use of strength in advertising 이렇게 한번 잡아 봤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소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with 부터, with reference to 는 관련지여서죠. to variable, 다양한 intensity, 강도의 다양성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시작했구요. 자, it is almost stating the obvious 까지. it is almost stating the obvious to 이렇게 가지고 진정으로 잡으면 될 것 같죠. 여기. 그래서 it to, 어이 색깔이 안들어가네. 자, 입부터. 가지고어 동사. 여기서 almost stating obvious로 완벽하게 분명하다 뜻이요. 그래서 말해야 입만 아프지. 그래서 거의 부사. 자, sailing obs다. 그러면 말해야 입만 아픈 것이다. 그만큼. 평용사. 분명하다. 자, to say 하는 것이 얘를. 진주어. 자, 얘를 동사 원형 다시 시작구요. 동사 원형. 자, say that 전체가 목적으로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say that. 목적어. 이렇게. 그래서 that은 다시 문장 구조 요소로는. 접속사. 로 들어간거에요. 자, 그러면 bright light와. 그러면 밝은 빛들이나. 자, 그래서 이거를. 주어. 일. 다시 잡구요. 혹은 자, loud sounds가. 그러면 시끄러운 소리들이. 주어. 이. 자, can. 동사. 동사. 원형.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자, 우리의 attention 관심을. 뭐 쪼거. 입만 해야 말. 말만 해야 입만 아프지. 이렇게. 입만 해야 말만 아프진 아니지. 자, 우리는 모두. 주어. 동사. 옳은 삽입이구요. 모두 다. 자, been. 현재 완료 쓰구요. 현재 완료는. 어. 용법은. 현재 완료. 이렇게 해 본 경험이 있다. 경험. 자, 그러면 exposed 되어진 경험이 있다. 수동으로 잡았죠. 음. 노출되어진 경험이 있다. 수동. 자, two. 전치사. 자, 카운틀리스 수많은. 자, 이게 이제 카운틀리스 항상 복수를 가져오죠. 수많은. 형용사. 자, 예시들에 노출되어진 적이 있다. 그래서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 잡구요. 오브 커머셜 애드벌타이서먼츠. 상업적인 광고에. 자, that은 앞에. 아. 광고들 잡아주고. 뒤에 보면 동사에. 지금 s 빠졌다니까 복수동사죠. 관계대명사 복수처리 되겠죠. 관계대명사. 주격. 하고. 복수. 여기 s 있으니까. 자, 해석상 이란 상업 광고들은 sim2 다시 동사동. 동사 복수. 자, sim2 뭐뭐인 듯하다. 그래서 2가 made의 뜻이죠. 아마도 동사원형. 동사 원형. 자, 그러면 bpp 되어지는 것 같다. base 기초 되어지는 듯하다. 수동. 잡구요. 솔로리는 오직. ly가 부사로 삽입 들어갔구요. 여기. 부사. 자, 다음은 문장. 지금 동사구는 based on 이나 based open. 몸에 의존하다. 자, 이러한 가정에. 자, this premises에서 이러한 전제나 가정은. 여기 아까 전에 나왔던. 밝은 빛과 시끄러운 소리가 관심을 끈다는 전제를 하는 듯하다. 자, 하나의 unusual란 흔치 않은. 형용사. 이 example은. of the use of intensity. 강도의 사용에. 뭔가 우리의 시각이나 청각을 잡는 요러한 것 중에 하나는. 자, in advertising context에서. 자, 그러면 광고의 문맥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다시 여기 다 묶어버리구요. 눈에 잘 띄게 해서 얘를 다시. 단수. 처리하고. 동사도. 단수. 좀 많이 띄어왔으니까 해서 is. 여기도 다시 업법에서. 우리가 한번 switch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는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놓을게요. 자, this practice는 연습이라는 뜻이 아니고 관행이라는 뜻이에요. 자, 관행인데 of the time compressed speech에요. 자, in radio commercials에서. 그래서, time compressed는 시간이 압축되어진으로 썼죠. 그래서 compressed까지 묶고. 사실상 여기서는 compressed는 과거분사로 처리했다는 것. 과거분사. 시간이 축약되어진 speech 말이에요. 자, in radio commercial 광고에서. 자, experiment 실험인데. conducted 수행되어진 실험이죠. 얘도 다시. 과거분사. 자, by la barbara and mclachlan에 의해서 시험된. 아, 수행된 실험은 exposed 시켰어요. 자, 한번 노출시켰어요. 사람들을. 2 전치사 5개의 라디오 커머셜에 라디오 광고에 그 다음 that 뒤에 바로 동사 보이니까 that도 여기서 관계되면서 처리하고요 관계대명사 주격 복수 여기서 보면 커머셜에서 똑같죠 아까랑 s로 끝났으니까 동사도 처리하고 이 광고들은 either erb로 either normal 정상적이거나 혹은 여기서는 타임 컴프레스드 여기서도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타임 컴프레스드는 다시 이렇게 시간을 축약되어 진 형태였는데 계속 이렇게 연결 구조로 가고 있죠 타임 컴프레스드 타임 컴프레스드 자 on the order of on the order of 여기서 이상한데 순서라고 해석하고 질서라고 해석하고 이상해요 해석이 대략 그러면은 해석은 여기서 어느정도로 점점 매율을 대략 130% 정도 속도를 높였단 말이에요 축약시켰다 자 이러한 또 나왔죠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타임 똑같은 단어가 세 번이나 나왔어요 자 이러한 타임 컴프레스드 커머셜 들은 시간이 축약된 광고들은 자 월 낫 동사 스패드 업 그래서 월 스피드에서 스패드 과거 완료 형태로 썼어요 스피드 과거 완료 형태로 스패드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수동으로 잡아주고요 그럼 속도가 높여진 게 아니에요 바이 ING죠 바이 making 함으로써 만들므로써 테이프를 make는 그냥 동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처리까지 해줘야 돼요 테이프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오형식으로 들어갔고요 run이 전치사의 목적어 아니 전치사의 목적어가 아니고 이면서 까지 잡아야 됩니다 by making the tape 테이프가 run 달리는데 빨리 달리란 말은 빨리 돌게 함으로써 that은 전체 사실로 잡아요 자 방금 전에 테이프를 빨리 돌리게 만드는 사실이 그래서 팩트로 잡아요 여기서는 잡고 얘를 다시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빠졌네요 관계대명사 주격으로 자 이렇게 빨리 갚는 사실은 아마도 동사 자 올 수 오는 펄이고요 또한 아마 동사원형 증가시킬 것인데 프리퀀시 주파수를 오브 오디토리 시그널에 음성으로 된 신호에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make 동사원형이 아까전에 번으로 처리하구요 칼을 좀 맞추고 여기서 다시 그래서 동사원형이 얘가 이렇게 들어간거에요 그래서 우드 동사원형이 1번 우드 동사원형이 2번입니다 아마도 해석해야되요 아마도 만드는데 똑같이 make는 이에서 처리하구요 또 아나운서의 사운드를 자 여기까지 묵적어 자 like 하이 피치드 미키마우스까지 전체가 이렇게 묶어갖고 얘를 전체 전치사구를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하이 피치드 높은 곡조로 되어진 과거분사 미키마우스처럼 미키마우스 목소리를 모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갑습니다 반개콩입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 레덜 오히려 뭐 다소 대신이라고 했을까요 그 대신 인스테드 정도로 여기서는 대신에 자 그 아까전에 130정도로 높인거죠 타임 컴프레스 테크닉 이건 또 나왔어요 타임 컴프레스 테크닉 에서 타임 컴프레스 까지 타임 컴프레스만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 시간축약적인 기술은 연관되는데 쇼트닝을 축약을 목적어 자 오브 퍼지스 퍼지스는 쉬는 시간을 비트윈 월스 단어들 사이에 자 그리고 리덕션 감소를 그래서 인볼브스 목적어의 얘가 번호 적고 목적어 이 그래서 감소인데 오브 랭스 소리의 길이를 자 그래서 랭스 오브 바울이네요 길이인데 오브 바울은 모음의 소리를 줄이는거와 관련되어 있다 자 그래서 디스 리젓스 인 에서 이것은 이것은 두가지였어요 아까 목적어 두개였죠 그래서 목적어 두개가 디스가 말한게 이거 쇼트닝 첫번째 오브 퍼지 중간에 휴식기간을 줄이구요 자 그다음 리덕션 두번째 여기에요 감소인데 모음의 아 모음이 나는 소리 아이오 요소리를 줄인 것이 동사 자 리덕션 동사구 한개를 잡고 뒤에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메세지의 결과를 불러일으켰는데 됐은 또 다음 메세지 수식해 주는데 관계대명사 주격 이번에는 단수 해서 뒤에 동사도 동사 단수 여기 런스에 S 붙여야되요 아까 메세지 아까전에 애들은 S가 있었을때 없죠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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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S 자 이 메세지는 아마도 런 모음에서 틀어지는데 더 퀵클리하게 빨리 틀어질 것이다 부사 자 without 없이예요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바꾸는데도 피치 곡조를 바꾸는거 없이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까지 무슨말이냐면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예요 자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자들은 동사 발견해서요 넷 전체가 목적어 다시 목적어 넷은 문장요소에 접속사 로써 타임컴프레서 또 나왔어 아 이거 진짜 시간을 이렇게 축약한 자 Advertisement 광고들이 자 Illicit 동사 이끌어내는데 더 Interest 흥미를 목적어 1 자 그리고 더 나은 Recall 회상을 이끌어내요 목적어 2 자 Then Normal as 일반적인 광고들보다 약간 좀 병마실 때 우리가 광고해요 보면은 더 기억이 잘 닿았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기보다는 반갑습니다 반개콩입니다 하거나 반갑습니다 반개콩입니다 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거죠 아휴 힘들다 되게 기네 자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여기 하나의 EAC인데 강도에 사용해 광고의 문맥에서 이것은 Time Compressed 되어진 스피치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죠 라디오 광고에 자 이 부분을 하고요 자 그 다음 결론 지은 것도 해서 다시 한번 가서 여기 부분을 볼게요 자 여기에 That 이하에 Time Compressed 되어진 광고들은 이끌어내는데 더 많은 흥미를 그리고 더 나은 회상력을 일반 광고보다 이렇게 부가설명까지 두 개를 합쳐서 주제구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는 다시 광고에서의 강함에 활용해 Time Compressed Technique이 있었다 So Use of Strengths in Advertising 이렇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14-2 그래서 마무리 짓고 저 밑에 부족한 부분과 어려운 단어들은 제가 다시 타이핑 해갖고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에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 보시고 아 제가 그리고 저는 14-3에서 다시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나고 날 갑자기 멍해져 이거 잘 속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